오늘이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은 저희 제품 촬영 날입니다. 알약 패치라고 우리가 한 1년 전부터 저희 시중에 있는 한국, 일본, 중국 오가면서 온라인 템들 다 우리가 써보고 조사하면서 제 제품을 준비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정말.. 근데 이거 팔 때 나오는데 어떡해? 얼굴 뿔데 너무.. 어떤.. 내는 얼굴 가렸는데? 이렇게? 대마칸? 입에 넣어주는 줄? 다시 해야 돼. 괜찮아, 다시 해야 돼. 안 돼, 안 돼. 뭐하러 써야 하고 다시 해볼 거라? 주작 아니에요, 주작? 주작이라니까 NG! 오늘 뭐하러 오셨어요? 오늘은 모델 촬영으로 왔습니다. 1년 동안 공을 들여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촬영은 바디 프로필 3, 40번 스프러필 촬영 잡지 지명 광고 이런 거 찍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전문 모델은 아니지만 약간 야매 모델로서 ㅋㅋ 일반인 중에 그래도 꽤 많이 찍어본 야매 모델로서 촬영이 잘 나오려면 태민 선생님과 작가님 말을 잘 듣는다. 다음은 두 번째 창피한 작가님도 있고 사진은 영원히 남으니까 예쁜 적이나 그런 뭔가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좀 즉흥적인 게 잘 안 돼서 시연을 꾹꾹이 보고 전날에 부끄럽지만 연습을 좀 하고 보는 걸 추천합니다. 포즈 연습은 어떤 거였어요? 포즈 연습은 말. ick-ta-toe I like it like tic-tac-toe Every step we take is tic-tac-toe I like it like tic-tac-toe Every step we take is tic-tac-toe 호! 지금 끝나신 건가요? 촬영은 모델 촬영들이랑 이런 것들을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 저희가 GIF라고 해서 지금 영상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드디어 끝납니다 나머지는 빨리 갈 수 있도록 정리 밥 먹으러 빨리 가야 돼 4년간은 촬영을 다하고 중간 정리를 잘하나요 빨리 아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튜디오에 뭘 놓고 가서 다시 찾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보면 제가 그림을 진짜 15년 그려서 여기 있는 보면 삼각인데라는 이런 데도 땡겨서 작은 파스를 붙이고 모두 같이 여기 서운 데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잘나가는 대표님들은 항상 이렇게 많이 아프십니다 이 메디슨 랩으로 이 십자가 있는데 여기 누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디자인을 다 해주셨던 우리 디자인 대표님이신데 이거 하나 찍어주세요 이거 까면 저렇게 이게 나오게 내 최고의 컨디션을 위한 쉬운 척 네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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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안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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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때요? 이거 찍어야 되고 이거 찍어야 되고 이거 찍어야 되고 아까 마지막 컷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컷이 남았어요 왜그래 좋게 말하면 꼼꼼함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옵세시브하기 때문에 그 대신 절대 빠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뭐? 우리 이거 안 먹어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아 맞아요 인사를 좀 특이하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자 우리 작가님 메인으로 네 우리 작가님은 목이 제일 아프시다고 하셔서 코 어쩌다 라인 딱 맞춰서 부처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목 네 선생님 손목이 반으셔서 섬서 목수도 이렇게 손목을 집어하셨습니다 우리 작가님이시죠? 저는 손목이죠 다들 직업용이 있으셔서 오신 다음에 네 오늘도 집어하셨습니다 우리 아침부터 같이 꼬부려서 역시 감사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디가? 저 배고파요 아 그럼 배에다가 오늘은 끝났습니다 일개미 과생 두유로 행복해 땡겹살 땡겹살 먹으러 가시죠 와 마늘 먹지 말고 와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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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